1부에서 계속됩니다. 어 들어왔네요. 네. 오늘 헤이즐님은 안 들어오셨나?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예. wake up at the same time each morning. It's more important than sticking to a consistent bedtime because that's when sunlight hits your eyes and resets your circadian clock. Bruce told me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매일 아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렇게 했는데요. wake up 은 엄밀히 말하면 명령형이죠. 명령형이니까 기상하라,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목이기 때문에 기상하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명령형이라는 거죠. It's more important than sticking. stick to 라고 하는 것은 고집한다, 고수한다, 고집한다 이런 얘기죠. consistent. 일정한 bed time, 취침 시간. 취침 시간에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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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에 깨는 게 더 중요하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할 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번역할 때 왜냐하면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that's when that's when sunlight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때는요. because that's when sunlight each morning이 되겠죠. each morning이 that's when을 가리키는 건 each morning이 되겠죠. 아침에요. 아침에 sunlight가요. sunlight가 햇빛이 hit. 때린다. 햇빛이 닿는다는 얘기죠. 닿는데 어디에 닿냐면 your eyes. 눈에 닿아요. 그리고 reset. reset한다. 재설정한다. your circuiting cloud은 생체 시계라고 하죠. 생체 시계를 재설정한다. 이거의 인과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어날 때 햇빛이 우리를 비추고 생체 시계가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eyes를 살리지 않았다. hit your eyes. hit your eyes. 이거를 살려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살리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다음 부분 보면요.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hit your eyes를 했어요. 눈으로 들어오고 생체 시계가 재설정되는 때가 아침이기 때문이죠. 그랬거든요. 아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point는 아침인가요? 아침이 아니죠. 여기서 point는 아침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침이 point라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일어나든 아침에 일어날 거니까. 아침이기 때문에 재설정되는 때가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기보다는 여기는 원문을 그대로 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눈에 닿으면요. 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생체 시계가 재설정되는 거죠. 아침에 다시 아침에 일어나려고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 햇빛이 눈에 부딪히면서 눈에 닿으면서 닿자마자 뭐가 되느냐. 재설정된다. 생체 시계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재설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 이게 point입니다. 눈 뜨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설정되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건강하다. 여기서 생체 시계는 붙여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비유투크대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시간보다 기상취침 시간이 고혈압과 우울증 스트레스와 비만 이거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고혈압과 우울증 스트레스와 비만 고혈압과 우울증 스트레스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와 더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해한 대로 이제 풀으시면 되는데 일단 all over the place를요. all over the place를 보셔야 되는데요. all over the place는 찾아봤는데요. in many different areas or locations 장소가 아주 다양하다. 각각 다른 장소 수많은 장소인데 각각 다른 장소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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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죠. 여기저기 두 번째는 not organized in a logical way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뒤죽박죽이다 이런 얘기죠. 논리적으로 엉망이다 이런 뜻인데 organized 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투쿠대에 따르면 연구했다 투쿠대학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all over the place 이거는 막 들쭉날쭉한 거예요. 들쭉날쭉한 거 들쑥날쑥은 옛날에는요. 들쑥날쑥이 틀렸다고 했어요. 들쑥날쑥이 맞다고 했는데 들쑥날쑥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생성된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생성된다는 얘기 새로운 말이 자꾸 생겨난다는 얘기인데 들쑥날쑥도 맞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들쑥날쑥 들쭉날쭉 똑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건데 wake and sleep times 깨고 자는 기상과 취침 시간이죠. 기상하고 취침 시간인데 이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잤다가 10시에 잤다가 11시에 잤다가 새벽 1시에 잤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다 보면 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 6시에 일어났다가 8시에 일어났다가 7시에 일어났다가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자고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혈압하고 우울증하고 스트레스하고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시 추침 시간하고 이제 기상시간이 서로 다르면 매일 다르면 모에 걸리기 쉽다. 고혈압 걸리기 쉽고 우울증 걸리기 쉽고 스트레스 걸리기 쉽고 그리고 obesity 비만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죠. 이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것인데 이런 논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How much you sleep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느냐 그러니까 수면시간 여기서는 이제 수면시간 수면의 양이라고 했어요. 왜 두번째 분은 수면의 양이라고 했을까 왜 수면시간이라고 안하고 수면의 양이라고 했냐면 수면시간이라고 하면 취침 시간하고 이게 겹치잖아요. 취침 시간과 수면시간의 이 시간의 개념은 다르죠. 수면시간은 어떤 그 경과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수면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잤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잤느냐 이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잤느냐가 수면시간의 시간이고요. 기상, 취침, 시간은 일어나는 그 시간 자는 그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각의 개념이다. 시각 시각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굳이 나누자면 여기서 수면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취침, 시각 각으로 구분해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라고 해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과고 이거는 딱 그 시각을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고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관련이 깊다는 얘기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걸리기가 더 쉽다 이런 취지로 이제 풀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대학교는 붙였습니다. 대학교는 붙여 쓴다는 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로고를 봤는데 로고를 보니까 대학교는요. 다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띄어 쓰는 대학은 아마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 붙인다는 거 이거 완전히 각인되면 이제 나중에는 안 까먹겠죠. 나중에 까먹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들쑥날쑥한 이게 정답이죠. 들쑥날쑥하다는 거 근데 여기에는 기사암음 시간 기사암음 70시간이 고혈압과 당뇨와 이 all over the place 를 빼가지고요. 이거는 심각한 오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느냐 이거를 규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시간 단순한 시간이라고 하면 이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들쑥날쑥한 시간 들쑥날쑥한 시간 기상치침 시간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라고 하면 연관 관련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향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더 걸리기가 쉽다 무엇에 더 걸리 무엇을 무엇에 걸리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들쑥날쑥 좋고요. 들쑥날쑥 좋고요. 이렇게 살리셔야 됩니다. all over the place를 살리셔야 된다는 거 이걸 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구이기 때문에요. normally 평소에는요. 보통 I wake up between 6 and 7.30am 아침 6시에서 7시 반 사이 그러니까 1시간 반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중간에 깬다는 얘기인데요. depending on the day는 그때그때 그날그날 다르다는 얘기죠. 그날그날의 그날의 컨디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에요.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다. but I dutifully dutifully 의무적으로 뭐 필히 뭘 했다. 꼭 뭘 해뒀다. 반드시 뭘 해뒀다는 얘기인데 set the alarm 알람을 맞췄다는 얘기죠. 알람을 설정했다. 알람 맞췄다. 6시 반으로 매일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도록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평소 오전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일어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은 매일 오전 6시 반으로 알람을 맞췄다. duti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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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예 알람을 꼭 맞췄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갈게요 by day six by days six and seven I actually woke up on my own a few minutes before the boozer even went off minor miracle 6일차 6일차와 7일차에는 여섯째와 일곱째 날은 6일차와 7일차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6 7일차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떴다 그렇죠 근데 울리기도 전에 눈 떴는데 a few minutes를 좀 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a few minutes before니까요 a few minutes before니까요 이걸 안 살렸네요 보니까 a few minutes before 몇 분 전에 울리기 알람이 울리기 몇 분 전에 눈을 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소소하지만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빼먹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빼먹을 때도 빼먹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거는 뭐 안 빼도 되는 거니까 굳이 안 빼도 되는 거니까 충실하게 하시고 minor miracle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굳이 쓰자면요 이 괄호 안에는 미관상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단 이런거 느낌표는 쓸 수가 있어요 미관상 이 괄호 안에는요 괄호 안에는 괄호 안에는 어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미관상 그런 거예요 여섯째와 일곱째 날은 알람이 울리기 몇 분 전에 알아서 일어났어요 소소하지만 기적 같았죠 이 minor을 살리기 위해서 소소하다 minor을 소소하다라고 했고 miracle을 이제 기적 같았다 소소하지만 기적 같았다 소소한 기적 해도 되겠죠 minor miracle이니까 소소한 기적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소소한 기적으로 처리하셔도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언급했던 거 요거 어 여기서는 이제 아침이 포인트가 아니고 햇빛이 이제 시퀀스가 중요한 거죠 햇빛이 눈에 다 동 눈에 이제 막막에 닿으면서 뭐냐 바로 이제 생체시계가 재설정 된다는 거 요런 원리 요런 원리를 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브루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부교제 나갈게요 부교제는요